딩고는 말할 수 있다! 멤버들 만났을 때 첫인상이 어땠어요? 약간 그 상큼 풋풋한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풋풋함이 아우리 사과급이야. 아예는 진짜 현장에서 너무너무 귀여웠어서 저희 때문에 NG가 났었던 게 되게 많았는데 말 편하게 하세요, 누나. 귀여워. 감독님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가지고. 말 편하게 하세요, 누나. 잘했어, 잘했어. 편하게 하세요, 누나. 안돼. 날 편하게 하세요, 누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면서 몰랐는데, 갑자기 필릭스가 내린 거예요. 아웃! 그 장면 같았어요. 본편에 나오는 그 장면 같았어요. 검은색 나와요. 뭐지? 이 다크한 분위기는? 필릭스는 엄청 따스운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는 너무 귀여워요. 야 이거 싫어. 잘했잖아. 우리 아이앤이. 아이앤이. 아 귀여워. 웃을 때도 귀엽고. 노. 노 말할 때도 귀엽고. 노. 웃을 때도 귀엽고. 누나 맞죠? 누.. 누나요? 아 저도 거의 다 좋아해요.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고마워요. 아.. 오.. 예왕 맞죠? 아.. 너도 연줄게. 너도 연줄게. 아웃! 아웃! 문이 언제 닫히는데? 영국 감성이야.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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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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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첩 할게. 어려운 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꼭 물어보고. 네. 열심히 해. 지켜보고 있을게. 지켜봐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난 못하겠다 진짜. 괜찮아? 네. 아웃! 궁금한 거 있으면 꼭 물어보고 네 열심히 해 지켜보고 있을게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가 볼게요 우리 첫 장면 승민이 언제까지 이름도 여기 붙였으면 좋겠지? 그때 거기 있던 관계자분들이 다같이 모니터를 보면서 어머! 어머! 드라마야 약간 새침 보이는데 부끄러워가지고 얘기를 못하는 화장실! 승민이 연기 마음에 들어요? 해보고 싶었어요 승민씨 마음에 들어요? 이 기회에 하게 될 수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생각처럼 몸이 쉽게 나오지 않나요? 아 여기 승민이가 이제 승민아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승민아 안녕 어? 왼점 촬영 너에게 불만을 토로하겠다 김승민 다큐멘터리 1부 오늘은 딩고 촬영이에요 하지만 김승민은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깊은 고민 왜 빠져있을까? 한번 가서 물어봐야겠다 김승민씨 안녕하세요 안녕 김승민의 인생극장에 PD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기분 오늘 어떤 준비를 하고 오셨나요? 준비 혹시 오늘은 무슨 연습을 하고 있었나요? 무슨 이 사람이 조각 냉미남 리노 리노 진짜 잘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먹자지마라 무서워요 오른쪽은 에일리언 같네요 아 그리고 혹시 그거 아십니까? 현진이의 웃음이 진짜 하이톤입니다 이런 웃음이에요 근데 현진이가 되게 수줍이 많잖아요 멋있다 라고만 해도 현진이는 웃음이 비짓비짓 나오는 부끄러움 오 짜자 나 더 비교되기 이상하다 진짜 가자 진구야 가자 진구야 긴장하지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현진 잘했어 지금 가겠습니다 아니 오늘 좀 기다려줘 긴장하지말자 현진아 잘하고 있다 현진아 아까보단 낫죠 예 아까보단 낫죠 오늘부터 일일이네 오색해 오늘부터 일일이네 오늘부터 일일이네 오늘부터 일일 오늘부터 일일? 아니 오늘부터 일일이네 아니라고 아니 오늘 처음 출근했잖아 아니야 나 출근 안했어 입이 광대에 걸리셨는데 최애는 쌓이는 거라고 절경이네요 장관이고요 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실제 모습과 갭차이가 굉장히 컸던 멤버가 한 명 있었잖아요 창빈 창빈 애교에 깜짝 놀랐어요 잘한다 지금 뭐하자는게 촬영중인데 옷 갈아입고 온게? 야 야 내가 뭔가 형이다 야 동생이 왜 때려? 동생이 때릴 수 있어 동생이 때릴 수 없잖아요 창빈이 형이 승민이 때렸는데 무슨 상황이죠? 아 헐 창빈이 형 왜그래 아 정말 나쁜 아이구나 아 아 아 가자 아 아 쓰리라차 아 쓰리라차 진짜 반전 뽑는 거 보면은 아 대단하다 싶은데 실제 현장에서는 너무 아기 같고 맞아요 너무 꽁냥거리고 잘 놀이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뭘 찾아보는 겨? 지금 뭘 찾아보는 겨? 지금 나보는 겨? 아니면 이 사람 보는 겨? 나보는 겨? 뭘 찾아보는 겨? 따라하지 마시오 우리 숨가서 보는 겨? 뭐하는 겨? 우리 보는 겨? 뭐하는 겨? 뭘 보는 겨? 뭐하는 겨? 딩고 지켜보고 있을테니깐 딩고 나 지켜보고 있을테니깐 지켜보고 있겨 여기도 딩고 저기도 딩고 여기도 딩고 여기도 장빈 아 나 목소리가 너무 차이져 멋있어 랩할때도 목소리 좋지 맞아요 뭔가 예전엔 사소한 곡이 아침만 했었던 너였었는데 멀어진 느낌 몰라와 이래 오히려 내가 먹고 싶은 질문이 아무거나 좀 달라진 듯이 찬이 방찬 소위까이저 진짜 마지막 그 식당 씬 되게 한 가족 같지 않아요? 못난 만큼 더 정이 가더라구요 사랑하는 멤버들 사랑하는 멤버들 파이팅 멤버들이 진짜 착하다고 생각한게 그 딱 맛있게 먹고 촬영이 다 끝나고 났는데 아이엠하고 방찬하고 막 여러 멤버들이 그 먹은 그릇을 치우고 있는거에요 맞아요 저희랑 같이 내적 감동을 받고 빠질 수 밖에 없는 약간 인생의 친이면은 팔덩은 없잖아요 스키즈 잘되세요 딩고 또 와줬으면 좋겠다 하하하 딩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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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e 고맙습니다 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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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